이 CD는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주요 문장 255개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마스터하여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하기 집중 훈련용 CD입니다. 두 번은 영어를 따라서 한 번은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.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. 다른 날로 할 수 있을까요? 다른 날로 할 수 있을까요? 언제 만날까요? 언제 만날까요? 공항까지 차로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항까지 차로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항까지 차로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항까지 차로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o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